어제 수원 슬러지 사업소에서 청소작업자 2명이 매몰돼 1명이 숨졌습니다. 슬러지 운반관을 청소하다 쏟아진 분진에 매몰된 건데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설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정신을 잃은 작업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수원 슬러지 사업소에서 사고가 난 건 지난 8일 오후 3시 40분쯤. 하수 찌꺼기인 슬러지를 운반하는 관로를 청소하다 작업자 2명이 무너진 분진에 매몰됐습니다. 한 명은 스스로 탈출했지만 나머지 한 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시설에 빠진 2명 외에 구조를 시도한 작업자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5명의 사상사고로 시설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이곳이 사고 당시의 현장인데요. 현재 작업이 모두 중단됐고 보시는 것처럼 철문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매몰된 슬러지 운반관은 지름 1.5m의 원통 구조로 경찰은 철비가 작동하지 않자 청소를 하던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사업소는 하수 처리물을 가공해 화력발전소 연료로 납품하는 곳으로 수원시가 민간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조사 중인 가운데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BTV 뉴스 김효지입니다.